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의 양대 제어문 중에 하나인 루프의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yntax directory에다가 roof.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에다가 전혀 실용적이진 않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되는 코드를 위에서 abcd 그리고 여기는 c1, 여기는 c2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또 만들다 보면 어떤 특정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카피를 하는 것을 통해서 수동으로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야 될 게 1억 개가 없는다면 또는 몇 번 반복할지가 코딩을 하는 시점에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가 반복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복문을 한번 반복문의 문법을 살펴볼 건데요 반복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for 문도 있고, while 문도 있고 do while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상황에 따라 편리한 것들이 좀 달라요 그 중에서 우리는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배워볼 겁니다 while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좀 불편해요 하지만 또 while은 자유도가 높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while을 우리 수업에서 반복문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건문은 키워드가 뭐였어요? if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중괄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와요? true나 false, 즉, boolean이 들어옵니다 while도 형식이 같아요 자, 여기 안에 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에는 boolean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괄호는 반복적으로 실행되어야 될 코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 반복문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이 while 안에는 true가 들어오는데요 여기 있는 while의 값이 괄호 안의 값이 true인 동안에 여기 있는 코드들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제가 실행할 건데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저 혼자 해 볼게요 자, 저는 제 컴퓨터의 현재 성능을 보여주는 htop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CPU를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node.syntax.loop.js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엔터를 쳤어요 어때요? 쭉 반복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제 컴퓨터가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아까랑은 다르게 지금 제 컴퓨터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CPU 점유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고 이런 아주 엄청나게 컴퓨터가 되는 힘든 상황이 왔어요 자, 이거 한번 꺼볼게요 Ctrl C 이렇게 끄니까 뚝 떨어지죠 CPU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코드를 무한루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무한루프는 굉장히 심각한 코드상의 버그예요 컴퓨터가 모든 리소스를 탈탈 털어 가니까요 그래서 무한루프는 상당히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tru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렇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 부분이 바뀔 수 있도록 하고 보통 반복문을 하게 되면 몇 번 반복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반복문에서 아주 단골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숫자를 셀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1, 2, 3, 4 이렇게 세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는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대신 i라는 변수를 관습적으로 많이 씁니다 는 0 즉 0부터 시작해서 반복문이 호출될 때마다 i의 값을 기존의 i의 값에다가 1을 더해줘요 아직 실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 어떻게 실행이 되냐 처음에 i 값이 세팅이 돼요 그럼 컴퓨터는 여기 있는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봐요 true면 여기 있는 코드를 쭉 실행시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i의 값은 현재 0 그럼 0 더하기 1은 1 그럼 이제 i의 값은 뭐예요? 1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있는 값을 컴퓨터는 봐요 여전히 true인지 false인지 여전히 true면 실행 다시 확인 다시 실행 언제까지? 얘가 true가 아닐 때까지 false일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100번을 실행한다 그러면 여기 한쪽에는 i를 놓고 한쪽에는 100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비교연산 이제 뭘 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우리 숫자 너무 크면 헷갈리니까 2만 넣어볼까요? 1, 1 실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보시는 것처럼 c1, c2가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봅시다 i가 0 0은 1보다 작나요? 작죠? 그럼 얘가 참 그럼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고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면 i는 이제 1이 됩니다 1이 1보다 작나요? 아니죠, 같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false가 되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얘를 2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두 번 반복해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반복문인데요 이 반복문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의 효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반복문과 함께 꼭 같이 살펴봐야 될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